와 문 여는거 화끈하네 뭐야 그 한명이 얘야? 대체 뭘 데려온거야? 우와 와 맙소사 얜 약점이 어디니? 와 술탄 아까 다 낭비했는데? 저게 약점이구만? 이해했어요? 어디 가는거야? 끝으로부터 배쳐라 상전 아이스크림이라도 만드나 아이스크림이라도 만드나 아이스크림이라도 만드나 아이스크림이라도 만드나 아이스크림이라도 만드나 아이스크림이 나이스샷 아이스크림이 어? ㄷㄷ 완전 강아지인데 저것도 아 타넷박스구나 여기 뭔가 있다 앞에 4마리 이번 젤가 되어줘 아 아 으 으 으 으 자! 왼쪽의 고지! 진면을 공격해! 고구로이 성인다! 폭탄다! 노력하겠다 자! 단건 남았다! 나이스 샷! 뭐야? 강해보이는 애가 나왔어? 우와! 빨리! 도와주세요! 막히라며! 빨리 구해줘! 분위기가 갑자기 공포게임이야? 어? 오! 애들 많아! 장전! 뭐야? 근접엔 샷건이지? 오! 장전! 오! 근접엔 샷건이지? 역시 몰렸다네 잠깐만! 너무 많은거 아니야? 술탄! 나이스 샷! 한 번 더! 어? 술탄 없나? 햄머 버스트 앤버 버스트 술 탈은 없나? 와 애들 봐 누굴 쏠지 알려달라고? 일단 얘를 처치하고 쏘세요 내가 얘를 처치할게 아니야 뒤로 빠져 앞으로 가도 되겠지? 어? 붐샷 좋은 총이야 와 파기력 좋은데? 뭐야 저거 아 탈 없어 술 탈 글쎄 가디언을 보내줘 뭔지 모르지만 술 탈 다 썼어 그렇지 가디언 잘한다 와 자리를 일단 바꿔야겠어 날아온다 날아온다 잠깐만 좋지 나이스 샷 뭐야 저거 또 너의 무기는 나일껏 잘 쓸게요 나와봐 이야 이거 최고야 와 저기 위험해 보이는 애 있다 먼저 끝내자 아 빗나갔어 한 발 더 오케이 이건 또 뭔 총이야? 되게 독특하네 총이 다 보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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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날 뻔했는데? 가자 저기야 여기 온 건 역시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와 사다리 올라가는 것 봐 대박 오예 오예 우리 탈출해야 되지 않아? 뭐야 15초 안에 15초 안에 15초 안에 5분 Base 안 돼 다이제 타입 우멍 여기서 그냥 ommen 와 어떡 나이스 나이스